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. 사랑이에요. 오늘은 제가 치과에 또 또 또 왔습니다. 또 왔습니다. 오늘은 본을 뜰 거예요. 아 본을 또 떠요? 그쵸? 네. 이제 그 기고 넘는 진짜 본을 뜹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오늘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? 네. 이제 무섭지도 않아요.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오늘은 새로운 본을 뜨러 왔습니다. 자 가시죠. 사랑아 지난번에도 본 한 번 떴잖아 우리가. 그거는 이제 진단용이고 이거는 이제 쓸 거예요. 아 이제 정확하게 본을 뜨는 거야. 그쵸? 네. 근데 지난번에 사랑이 고무링을 꼈었잖아. 이거를 빼고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낀대요. 아 고무링 빼고? 이거 다시 하고. 본 뜨고? 또 새로운 링을 끼는 거야 고무링을. 교정하기 힘들다. 그치? 근데 오늘은 아픈 건 없을 것 같은데? 파이팅. 파이팅. 이제 안 떨려요. 하루만이 와서. 이제 안 떨리? 자 먼저 지난번에 꼈던 링을 껴야 된대 사랑아. 링 하고 있을 때 어때서 불편했어 안 불편했어? 그 첫날 마지막 아 첫날 저녁이 엄청 아팠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예 안 아팠어요. 지금은? 지금은 안 아파요. 아무 느낌 없어. 괜찮아요?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? 네. 자 지금은요 지난번 이에 꽂았던 고무링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. 떨려. 떨려. 아 하고 고무링 뺄게요. 어? 뺐어 뺐어 뺐어. 어? 더 있어? 어 하나 뺐어요 여러분. 하나 더 뺄게요. 어 아픈 거 아닙니다. 그럼 뺄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.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.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 링입니다. 이게 고무링. 뺐어요. 편해졌어. 편해졌어? 빼니까 편해졌어. 네. 네. 편해졌어요. 공간이 생겼어요. 아 공간이 생겼다고 치아 사이에? 응. 오오. 그래서 링을 끼나 봐. 응. 치아 사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. 아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링. 지금 사랑이는 위에 있는 고무링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죠 고무링. 이게 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링이. 자 다 뺀 거 같은데요. 오케이. 어때요 빼보니까. 편하긴 한데 공간이 생겨서 뭔가 거기에 침이 들어가니까 뭔가 불편해요. 다시 끼고 싶어요. 다시 끼고 싶다고? 네. 각을 한번 해주세요. 오오. 이젠 끼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이젠 끼는 게 더 편하다고? 교정 체질인가 보다 너. 교정 체질. 자 이제 다시 본을 뜨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. 네. 윗니에 맞게끔 잘 사이즈가 맞나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자 오늘 본 뜨는 게 정확한 본을 떠야 됩니다. 너무 커요. 너무 커요. 너무 커요. 올리버는 아픈 게 많은 거죠? 아픈 게 너무 큰 거 같고. 2,000자를 이렇게 다 됐고요. 불편했습니까? 네. 너무 커요. 커요? 자 교체하러 가셨어요. 다른 걸로. 오늘은 사랑이가 정확하게 치아 상태가 어떤지 최종적으로 본을 뜨는 날입니다. 마지막 본일 것 같아요. 본을 뜨기 위해서는 이 가루를 섞어주면 찰흙처럼 되는 거예요. 진흙처럼. 클레이처럼. 색깔이 너무 예쁘다. 핑크색. 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. 이렇게 발라서. 자 이제 이에 놓고. 짜잔. 오 이제 뭐 사랑이 잘하네. 능죽해. 오. 괜찮아요? 네. 괜찮으면 손가락으로. 괜찮아요. 이제 뭐 잘하네. 본 뜨는 것도. 윗니에 본을 뜨고 있습니다. 좋아요? 괜찮아? 오케이? 아 여유만만. 이제 치과에 자주 오니까. 살아가니까 여유가 좀 생겼어요. 너무 힘들어. 아프고 난 게 아니기 때문에. 네. 최종적으로 본 만드는 거 쓰는 거기 때문에. 괜찮아요. 자 다 됐습니다. 이제 뺍니다. 우와. 못생겼어요. 수고했어 사랑아. 윗니. 잘했습니다. 자 물로 헹궈주세요. 아빠 아랜 안해. 응? 아랜 안해. 나 기구를 위쪽만 끼잖아. 아랫도 끼는 거 아니잖아. 그래서? 그래서. 위에만 해. 아 오늘 위에만 하는 거야? 응. 수염이 났네. 아 오늘 아래가 아니고 위에만. 하나만 본뜨는 거야? 네. 아 그렇구나. 고무줄 다시 고무줄 껴자. 자 이제 고무줄 끼웁니다. 고무줄 껴요. 올 게 왔다. 올 게 왔다. 자 이제 새롭게 고무줄 끄는 거예요. 네. 뭐 오늘 뭐 일사처리를 빨리빨리 끝나네. 네. 오케이. 자 이제 새로운 링을 낍니다. 이렇게 이에다가. 오 벌써 하나 꼈어요 사랑아. 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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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하나도 안 아파. 두 번째 링 낍니다. 고무줄 새로운 링이에요. 짜잔. 괜찮아요? 아. 오케이? 빠지면 안 돼. 그치? 빠지면은 연락주고 전에 와야 돼. 아. 빠지면 병원 다시 와야 됩니다. 하하하하. 자 깨졌나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 보이죠? 녹색 링. 여기요? 여기 보이죠? 여기 보입니다. 파란색이잖아. 아 녹색이야. 자 벌써 끝났습니다. 보이세요 지금? 오 벌써 끝났어요. 오늘은 아프지 않게 다 끝난 것 같아요. 잘 끝났습니까? 네. 네. 짜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자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. 교정이 진짜 참 어렵네요. 이제 집에 가서 편의시점 갈게요. 다음 주에 또 와야지. 일단 집에 갈게요. 안녕. 오늘도 끝냑다. 후아홍아. тво.'" mult Krankenhous. ąż